러브콜 데뷔 이후 매 작품마다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철파임에서도 내추럴 찐 매력 뽐내두실 거죠 배우 배두나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침톤이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찐톤이에요? 아니요 아닌데 여기 오면서 들으니까 텐션이 엄청 아 그래요 아니 진짜 높더라고요 맞아요 유혜진 선배님도 딱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유혜진입니다 그래서 배우들은 자기 사실 또 톤이 있잖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배두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서 배두나씨 원래 찐톤인가 아닙니다 약간 따라가게 되죠 이거 어때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찐션을 편한 대로 있는 그대로 근데 따라오게 돼요 쑥쑥마미님이 제가 삼행시를 준비했네요 읽어보세요 배 배두나님 두 두 대체 누가 그렇게 예쁘래요 나 나이를 혼자 거꾸로 먹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아 늙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보는 라디오 좀 켜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은 자꾸 나이 들었다 그러는데 아니 어차피 단발머리랑 나 그 데뷔 때 그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단발머리는 제가 어떻게 그냥 기분전환 하려고 좀 짧게 잘랐다가 이게 지금 너무 주책인가 싶어 전혀 노 주책 노 주책 아 진짜요? 7290번님이 와 배두나씨가 철파임에 대박입니다 20년 전 강원도 영홀에서 래프팅하면서 뵀는데 인형이셨어요 제 눈보다 눈이 10배는 크셨어요 어머 웬일이야 제가 대학교 MT 갔어요 강원도 영홀에서 래프팅 기억나요? 그 래프팅도 했던 것도 와 20년 전 기억을 지금 끄집어내면서 박지원님이 배두나 누나 혈액형 저는 알아요 그건 바로 인형 이 아침이 이래요 우리가 저는 이런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철파임 출연 사실 처음인데 제 지인 통해서 배두나씨가 우리 준협이 이름 얘기합시다 준협이랑 완전 패스트고 저는 또 준협이랑 친한 거예요 형 배두나씨 형 라디오 나가는 배두나 우리 라디오 나온대? 너 완전 좋지 아니 준하도 나가고 싶어 하고 매니저 전화번호를 줘봐 정말요? 피싼한테 줄게 우리는 또 우리 쪽에서 이렇게 했지 저는 제가 먼저 나가고 싶다고 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시지 않으셨는데 월드클라스가 제가 준협 오빠랑 여러분 구준협 아니에요? 이준협이에요 이준협 감독이라고 요즘 정말 잘 나가는 광고계 아니죠 광고계 거의 지금 인기 스타죠 이준협 감독님 저랑 하면 20년 직인데 그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뭐 얘기하다가 김영철 선배님이랑 친하다는 거예요 제가 나 거기 나가면 안 돼?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단독으로 나오신 건가요? 다른 데 또 잡혀있나요? 네 제가 지금 다음 소위라는 영화를 그렇죠 개봉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라디오를 몇 개 해요 잘하셨어요 하시고 일단 철빨에 나와주셨습니다 다음 소위 이제 얘기할 텐데 백지은님이 왠지 두나님은 완전 내향형인 아이형 같은데 오늘 철협 되게 기 쫙 빨려서 혼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원래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받으면 좀 떨리는 스타일이라고요? 약간 이렇게 너무 지금 라디오는 좀 어때요? 카메라가 뭐 한두 대밖에 없긴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요정도 딱? 네 요정도 딱 괜찮아요 어차피 뭐 영화 찍을 때도 한 한두 대 있으니까 그쵸 그쵸 네 괜찮고요 사실 배두나 씨랑 저랑 여러분 직접적인 인연이 생길 뻔했어요 배두나 씨랑 아실지 모르겠지만 배두나 씨가 출연했던 미드 미국 드라마 센스에이 그 역할 제가 오디션을 들어왔었거든요 한국에서 하는 오디션에 네 요건 몰랐죠 네 그래서 뭐 이기찬 씨랑 제 역할이 누구 역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대본 리딩을 하러 그래요 네 감독님하고 이렇게 대본을 읽었는데 감독님 만나셨어요? 조감독님을 만났죠 오셔스키 말고 오셔스키 가기 전에 일단 한국에서 오디션에 통과를 해야 가는 거니까 테이프 하셨구나 네 테이프 저기요 김영철 씨 You are not an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 역할이 아니에요 발음을 너무 정확하게 읽지 마세요 혼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었거든요 I told you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그랬더니 좀 편안하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연기를 너무 못해서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미국까지 못 갔어요 그 테이프 한국에서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오디션으로 좋은 연기자를 뽑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역할에 딱 맞는 연기자를 뽑는다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데 사실 운도 많이 작용하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대선배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9021번님이 외국 영화도 엄청 많이 찍으셨는데 대본이 다 영어잖아요 영어를 진짜 잘하시는데 두나님만의 영어 공부 꿀팁이 있을까요? 와 맞아요 일단 영어 오디션 준비하는 거 사실 이거 쉽지 않죠 근데 작품 전체로 베드나씨 영어로 연기하셨잖아요 네 일단 그건 뭐 대단한데 감사합니다 그럼 베드나씨 모르고 계시죠 베드나씨의 멋들여진 영어 연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컷 들어볼까요? 진짜 와우 이게 각각 어떤 씬이었죠? 아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네 가만히 있어봐 모든 씬이 많았으니까 두 번째 건 기억이 나요 두 번째 거는 이제 그 센스에잇이라는 둘 다 센스에잇인 것 같은데 두 번째 거는 제가 적과 싸우는 씬 워낙 잘 싸우는 파이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멤버들 저랑 같이 이 감정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이 센스에잇들이 공격에 차였을 때 너무 저는 이제 파이터니까 어? 네 명 저게 다야? 막 이러면서 약간 싸우러 가기 직전을 하는데 그래서 정지훈씨가 영국식 영어 같은데 이스테아도? 뭐 아까 이스테아도? 영국식 영어네요 여기서는 네 네 저는 영국 가서 배웠어요 왜냐면 아까 딸을 도러를 도자 도자 네 그러면 아니 진짜 이게 배우가 느끼리 영어 연기하고 한국 연기 차이가 좀 있나요? 한국은 예를 들어 이게 다야? 이게 다냐고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모든 캐릭터가 이게 다야 이렇게 하진 않으니깐요 어떻게요? 제 캐릭터는 이게 다야? 약간 이렇게 하는 캐릭터였어요 아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같은 언어라도 사실은 이게 다야? 캐릭터가 다 다르니까 네 영어를 그렇게 엄청 제가 저는 영어는 그 사람들이 웃지 않고 들리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리게만 하면 된다 그것을 막 제가 특별하게 무슨 시대극을 하거나 거기서 태어난 사람을 연기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꼭 아 준하 씨 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오디션을 왜 그렇게 했냐면 한국 사람이 영어 하다 보면 자신감 떨어지면 안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그리고 근육이 다르게 발달을 해서 한국말과 영어 근육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I told you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한 거죠 그러면 영어만 영어공부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영어공부를? 저는 아예 시간을 투자해서 영국에 갔고요 와우 제가 사실 처음에 클라우드아틀라스라는 작품으로 영어 연기 처음 했었는데 그때 영어 잘 못했어요 감독님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영어 대본을 딸딸 외워서 그냥 영어 연기를 했었고 처음에는 암기로 시작했군요 네 그래서 답답해서 영국으로 아예 건너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생계를 위해서라면 그 시간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아예 영국으로 갔었고 저는 영어는 특히 영어를 연기를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좀 알아야 빨리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표현이 우리랑 하는 표현이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정말 어떻게 말을 하는지 발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서바이벌을 거기서 이제 이겨내야지만 야 이건 오늘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특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지영님이 나중에 진영영 특집에 한번 나오세요 진짜 영국신 영어를 하거든요 우리가 진미영 타일러랑 진짜 미국신 영어 하다가 진짜 영국신 영어 피터쌤하고 바꿨어요 그 다음에 영어 특집할 때 한번 모셔도 될까요 네 좋아요 영어는 좀 자신 없는데 자신 있게 해드릴게요 베트남 씨 사실 오늘은 우리 다음 소위 영화 곧 개봉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와주셨는데 사실 우리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 폐막장으로 선정이 됐고 첫 공개되면 7분간에 기립박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지금 판타지아 국제영화제 감독상 관객상 프랑스 아미엥 국제영화제 3관왕 세계 많은 영화에서 상을 받았는데 일단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다음 소위는 사실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소위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고등학교 고등학생이고요 특성화고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3학년 학생이라서 그 친구가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현장 실습을 나가는데 콜센터로 가요 처음에는 대기업 들어간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당차고 되게 밝은 아이였는데 콜센터에 가고 사건이 벌어지는군요 그렇죠 사건이 벌어지고 이게 영화 도희야처럼 사회 고발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도희야보다 더 사회 고발적인 제가 느끼기에는 더 좀 2017년 전주 콜센터 현장 실습 네 2017년에 전주 콜센터 사건이라고 그래서 제가 맡은 역할은 그녀의 죽음을 파헤치는 형사 역할을 맡았어요 아니 시나리오를 받은 딱 다음날 아침이 바로 출연수라고 했다고요 어떤 게 딱 두나시를 사로잡았나요? 일단 제가 정주리 감독님 시나리오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감독님이랑 저랑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눈이나 아니면 연민이나 그리고 뭔가 주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취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분노하면서 시나리오 읽었고 슬퍼하면서 그리고 정주리 감독님과 도희야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끈끈한 어떤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이분이 만들면 또 굉장히 리얼하면서도 너무 심파적이지 않은 멋진 영화가 나오겠다 싶어서 당연히 수락을 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고마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두 작품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또 불러주기가 또 불러준다는 건 저를 좋게 보셨다는 거니까 맞아요 저도 예전에 김수현 선생님 부은인 전사 드라마하고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차기작이 없는 왜 그러세요 정말 베드나 씨와 함께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검색 퀴즈 나갑니다 베드나 씨 뭐 연기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패션 센스 또한 너무 좋죠 첫 데뷔를 패션 모델로 시작했죠 자 여기서 그럼 문제라고 합니다 베드나 씨는 몇 년도에 데뷔를 했을까요가 문제입니다 샤비 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니까요 정답 맞혀주신 분들 중에서 뽑아서 몇 분 뽑아서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년도 보고 저 놀랐잖아요 왜요 선빈이시더라고요 아 제가 선배요 아 그래요 너무 너무 옛날 사람이죠 나도 중요한 건 나도 옛날 사람이에요 아 그 비슷한 등 그렇죠 근데 아니 여러분 차이를 많이 안 나요 딱 얼마인지 그렇게 힌트를 주시면 어떡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검색해두시고요 4부에서도 베드나 씨랑 재미난 얘기 계속 이어갈 거예요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스테이 드라인 던 고 하니 왜 아침에 파워 FM 어때 기분 좋게 기회 명절과 함께 해줄래 화기 전 이 아침을 선물할게 베이비 don't worry 파워 FM good for you 연기의 누구보다 진심인 분 모든 캐릭터가 자신인 듯 찰떡같이 소화하는 배우죠 영화 다음 소위로 돌아온 배우 배 두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억텐 안 돼요 억지 텐션 아 네 죄송합니다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갑자기 그런 분이 아닌데 자꾸 예 이러시니까 아니면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왠지 좀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어서 맞아요 맞아요 텐션 여러분 끌어 빨리요 빨리요 네 3부 끝에 드린 검색 퀴즈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요 몇 년도죠 1998년도 맞습니다 98년도입니다 정답부터 쭉쭉 볼게요 이소민 님이 이소민 님이 제가 읽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정답 1998년 1998년 데뷔라니 98년생 아니세요? 어쩜 그렇게 그대로예요 이런 문제 자꾸 민망해야죠 즐기셔야 돼요 98년생이라고 받아주세요 여러분 진짜 단발 보는 라디오지만 켜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좀 그대로야 1883번 님이 정답 98년 다음 소위의 여고생이 나온대서 당연히 배두나 씨가 여고생 역할인 줄 알았어요 시간을 박제해버린 그녀 가시방성이네요 여러분 개성기론 문자 공격해 주세요 본인이 막 이광옥 님도 데뷔 1998년 저 학생 때 기억나요 세씨라는 잡지에서 봤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세씨로 데뷔하셨나요? 아니면 뭘로 저는 키키라는 잡지 세씨랑 같은 중앙일보사였는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괜찮았잖아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어린 타겟이었어요 키키는 세씨 키키 나 기억난다 지금은 폐관된 것 같아요 요즘은 대부분 디지털로 전환을 하고 있어서요 이영수님이 정답 1998년 언니 저 드라마 학교 때부터 팬이에요 너무 좋다 학교 이분도 그렇다면 약간 연식이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 또래인데 이게 K본부 KBS KBS 학교라는 드라마의 원조 미니시리즈였고요 그때 당시에 99년도였을걸요 그때가 이게 거의 학교물 시리즈 거의 원조 아니에요? 네네 첫 번째 고교생 얘기 고교생 아 그거 너무 옛날이다 고교생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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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놀랐네 1913번님이 98년도요 그때 둔언니 나오는 잡지마다 오려서 모았었어요 언니 늘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네 직접 보내셨네요 이렇게 정답 소개된 분들에게 생굴무침 앤 간장 깨짱 보내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요새 네 글자 영국식으로 잡고 있든 생굴무침 앤 간장 깨짱 생굴무침 자 그러면 방송 후 선곡표 꼭 확인해 주시고 선물 받으실 분들 이쯤에서 이제 배드나 씨를 더 알아가 보는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하나 둘 물어보고 싶두나 자 이렇게 다양한 궁금한 질문들이 많이 도착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소정희님 질문이 뭐였죠 영화 제목 다음 소위는 어 무슨 뜻일까요 영화 홍보 지대로 한번 해주세요 철파엠 청취율 1인 거 아시죠 누나는 아이고 또 왜 이래 아이고 나왔죠 제가 다음 소희 일단 이거 문자 받고 갈게요 김소영님이 다음 소위 충성 소위 아니고 소희 네 이제 소희 주인공이 소희입니다 소희 김소희 주인공이고요 다음 소희 다음은 이제 넥스트 할 때 그 다음이고요 다음 소희라는 제목인데요 영화가 영화를 보시면 영화를 보시면 소희와 같은 그리고 이를 당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런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지 말길 바라며 앞으로는 없기를 바라며 이전 소희 다음 소희 다음 소희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소희 네 다음 소희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무서운 제목이에요 그런데요 다음 소희는 누구겠어요 하지만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다음 소희 작품도 얘기했지만 4817번님이 두나님이 운동선수 역할을 많이 맡으셔서 그런가 실제로도 운동을 잘하실 것 같아요 연기했던 운동선수 중에 내 취향에 맞는 운동은 뭔가요 자 굳세하라 금수라 배구였죠 그리고 괴물 양궁이었죠 코리아는 탁구였죠 자 골라주세요 하셨는데요 배구 양궁 탁구 제 스타일이요 제 취향은 자 트렌물로 나왔습니다 배구냐 양궁이냐 탁구냐 하나만 골라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양궁 양궁 왜 양궁이죠 약간 집중 네 저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구도 힘들었고 탁구는 정말 발톱이 빠질 정도로 힘들었고요 진짜로 네 이게 계속 뛰어야 되거든요 탁구가 가만히 서서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죠 네 정말 계속 움직이고 그 작은 테이블 안에서 요리같다 저리같다 해야 돼서 탁구는 굉장한 유산소 운동이고요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싫어하는 편에 속하고요 오히려 요즘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느낌은 운동신경 있어 보이거든요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사실 없고 그냥 이게 정말 프로의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니 사실은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몸매 같은 것도 유지하고 하려면 촬영장에서 오래 또 버티려면 맞아요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네 체력과 평상시에 하는 운동은 뭐예요 저는 웨이트하고요 아 웨이트하고 있군요 필라테스하고요 집에서 매일 유산소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일을 위해서 네네 그냥 그 그 뭐라 해야 되지 체력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먹는 거 조절도 늘 아니면 의외로 맛집 찾아다니는 잘 먹는 스타일 하셨는데 저 그럼 말랑김에 우리 두나픽 최근 꼬친 맛집 추천 지금 오늘 사실 저한테 아침 먹으라고 이렇게 스루베리 앤 망고 제 아침 루틴이 과일을 깎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과일을 깎아서 그날 먹을 과일을 그냥 다 깎아두거든요 이 훈녀의 삶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리고 혼자 사니까 과일 사두면 한 번에 많이 사게 되면 나눠 먹으려고 저 트레이너도 갖다 주고 저희 매니저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나누려고 왕창 깎아요 오늘 만나 뵈니까 너무 좋아요 깎아왔고요 네 잘 먹겠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과일 얘기를 갔죠 아 먹는 거 조절 음식 꼬친 맛집 맛집 아 요즘 딱히 없는데 딱히 없고 그럼 이건 어때요 내일해 아이디님이 혹시 매운 거는 잘 드세요? 아니요 잘 못 먹어요 매운 거 못 먹고 약간 맵찔이 스타일이고 맵찔이 스타일이고 한식파예요 아니면 약간 에그 베네딕트 아니면 스파켓 한식파 한식파고요 한식파인데 또 외국 나가서 올해 저기 뭐냐 일하고 있으면 안 먹어요 한식 안 먹고 그냥 버티죠 그렇군요 그러면 1910번 님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수많은 거장 감독과 호흡을 맞춰보셨는데 그중 봉준호 박찬호 감독님 중 어떤 감독님이 김영철 철업치랑 잘 맞을겠네요 아까 좀 뜬금없이 확 전환이 되는데 뜬금없이 질문을 주셨지만 그래서 좀 궁금한데요 봉준호 감독님이랑 일단 플란다스의 개와 괴물을 함께 했죠 그렇죠 박찬호 감독님이랑은 복수는 나의 것에서 함께 했는데 일단 두 저랑 누가 어울릴 것 같아요 봉준호 박찬호 트레몰로 있나요 저는 없나요 봉준호 감독 박찬호 감독 김영철이랑 어울릴 감독님은 저는 박찬호 감독님 어울릴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봉 감독님은 제가 같이 일해본 결과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분이 원하는 어떤 딱 그 장면이 있고 거기에 정확하게 배우가 이렇게 맞춰지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박 감독님은 그 배우한테서 영감을 좀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크리에이티브 하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시도해보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 걸 많이 차용하셨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박찬호 감독님이 또 김신영 씨 김신영 씨 이분에 또 함께 했잖아요 헤어지기 결심해서 박찬호 감독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기자 자 그렇다면 또 소영님은요 두나 언니가 일회용 사용을 줄이려고 촬영장에 점심용 저녁용 젓가락을 갖고 다닌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보고 저도 일회용 사용을 줄이려고 젓가락 세트를 샀어요 이런 게 선한 영향력이죠 또 지구를 위해 하고 계신 습관이 있나요? 네 이런 생분의 용기를 많이 쓰고요 그거 다 썩는 용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물할 때도 생분의 용기 많이 쓰고 지구를 위해서 글쎄 저는 막 엄청나게 환경운동가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아니었지만 조금씩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그렇게 조금의 귀찮음 설거지하는 귀찮음만 이렇게 박수할 수 있다 아니야 종이컵 같은 거 덜 쓰려고 그러시고 종이컵 같은 거 덜 쓰려고 하고 근데 또 어쩔 수 없을 때는 또 그렇죠 그렇죠 너무도 유난 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아니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언제쯤부터 이렇게 그러셨어요? 뭐 센스에이 촬영하다가 영국에서 아니면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모르겠어요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일을 하는 세트나 이런 데서 케이터링 같은 걸 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버려지잖아요 아 그리고 사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일본에서 린다린다린다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2004년도에 2004년도에 그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너무 그 컬처 쇼크를 받은 게 저희는 정리컵을 한 번 쓰면 버리고 한 물도 따라서 마시고 버리고 새 걸 계속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아침에 스태프들이 와서 자기 물을 마신 물컵을 이름을 써놓고 빨래대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말려놔요 그 식수대 옆에 빨래대를 하나 넣고 거기다가 빨래집게를 이렇게 자기 거를 표시해서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거의 20년 전이다 2004년도에 저희 20년 전에 이미 거기는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아낄 수 있는 거는 아껴봐야지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도 이제 텀블러 좀 더 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노래 듣고 와서 코덱 계속 읽어갈 텐데 배두나 씨의 추천곡이에요 어떤 노래 듣고 싶어 하셨죠? 뉴진스 뉴진스 중에 많은 노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디터 디터 자 이 노래 요새 뉴진스에 빠졌어요? 네 뉴진스 두 분 왔다 갔어요 어 정말요? 너무 귀엽겠다 어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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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 배두나 씨에게 궁금한 점 샵 1077 짧음조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료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노래 나왔던 동안 계속 우리 뉴진스 얘기 시작합니다 계속 뉴진스 얘기 시작합니다 뉴진스 얘기 하면 3분에서 지금 김숙진 님이 완전 MD세대처럼 보이시는데 내가 꼰대처럼 느꼈을 때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 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내가 다 꼰대 같아 약간 이런 말 합니다 아 본인이 그런 거 느껴져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어떻게 막 촬영장에서 연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놀래가지고 저는 한 번도 그래본 적 없고요 제 코가 석자인데 제가 누굴 지적질을 하니까 저는 막 후배들 지적하거든요 그래요? 개인기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개인기를 언제까지 할 거야 그건 조언 아니에요? 제 말을 안 들어요 후배들이 안 무서워해요 저는 사실 우리 후배들이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영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할 말은 없지만 가끔 이제 그래도 이게 정도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좀 있지만 있어요 말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눈치 보여가지고 보통 이제 나이를 먹으면 좀 눈치 보이지 않아요? 나를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지 이제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괜히 우리가 주눅들 뛰시잖아요 스태플끼리 있을 때도 너무 조용하면 나 때문에 불편한가 보다 그리고 저는 차에 가요 같이 놀고 싶은데도 그런 눈치를 보여가지고 지금 이제 눈치 한 보기 하나 주문하는데 해도 돼요? 네 0172번님이 배두나님 우리 철파엠을 위해 모닝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멘트는 저희가 살짝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배두나입니다 배우 아침 사과보다 더 좋은 김영철의 퍼어 FM 채널 고정 오늘도 상큼하게 시작하세요 이런 느낌 오 사과처럼 상큼하게 해야 되나? 자 조용! 아 깜짝이야 여기 들어갑니다 너무 조용한데 약간 봉준원 스타일로 디테일로 갈까요? 아니면 박찬호 감독님 스타일로 갈까요? 정주리 감독님 스타일로 갈까요? 다음 소희 감독님으로 갑니다 자 조용! 큐! 안녕하세요 배우 배두나입니다 아침 사과보다 더 좋은 김영철의 파워 FM 채널 고정! 오늘도 상큼하게 시작하세요 이렇게 한 거 맞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럼요 그럼요 한 번에 딱 갔습니다 시키면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나중에 이불킥을 할 수는 있지만 아니지 아니지 근데 감독님 디렉션대로 거의 하니 편이 아니면 어 감독님 이런 거 어때? 라고 또 아이디어도 제안하는 거예요 저는 전자입니다 저는 무조건 디렉션대로 합니다 그리고 잘 알아서 딱딱 소화하시고 네 어떻게든 되게끔 합니다 그게 저는 감독이 예전부터 작가주의 감독들이라고 그러죠 영화를 쓰고 만드는 감독들이랑 얘기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내가 그냥 옮기는 사람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옮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강해서 절대로 제 의견보다는 감독님 의견이 많죠 그렇죠 영홍동 현장에 감독님 계시는 거니까 그럼 이건 어때요? 0099번님이 한 가지 능력만 가질 수 있다면 뭘 선택하실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대본을 한 번 보자마자 다 의원은 암기력 때 힘들지 않아도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 능력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암기력이냐 눈물 연기냐 자 능력 하나 둘 셋 근데 저는 둘 다 잘 됩니다 질문 탈락 잠깐 하나는 물어볼게요 대본을 진짜 이렇게 쫙 이런 스타일 20페이지 막 이렇게 돼도 20페이지짜리는 별로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저는 대본을 요즘에 이제 좀 40대가 되고 나서 그럼 암기력 받아야 돼 근데 능력을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자 다시 감정은 지금 디렉션을 이해를 못하셨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암기력 대 눈물 연기 하나 둘 셋 암기력 이게 2030때라고 또 달라요? 너무 달라요 저는 비습2 비밀습2 하면서 처음으로 암기가 진짜 힘들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대사인지가 난 적이 있었어요? 대사인지는 진짜? 네 뭐지? 막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멘붕 오는 스타일 아니면 웃으면서 아 그 잠깐 비밀습2에서 조승우 씨랑 그 두 분은 뭐예요? 왜요? 큐! 아 너? 지금처럼 한참 웃는 거 아 승우 씨랑 그 몰라요? 그 분이 갑자기 웃음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은 전염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제 얼굴만 보면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좀 웃기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의 진짜 거의 밤새고 찍을 뻔했어요 그 씬을 근데 제가 스위니터들을 조승우 씨 나온 거 봤는데 저도 그걸 보고 만약에 연기를 붙으면 웃을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조승우 씨가요? 연기에서는 그 스위니터도 너무 잘 봤는데 아 그럼요? 아 조승우 씨는 뭐 연기로는 달인이시죠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웃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웃은 것도 아니고 승우 씨가 웃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NG가 한참 났겠네요 웃음을 참으려고 씰룩씰룩 걸리는 게 보이잖아요 처음에 그럼 이제 저도 거의 쓰러져서 웃었어요 그래서 NG가 그렇게 한참 났겠군요 아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와 우리 박미경 님이 오 역시 연기 금수죠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아까 눈물 연기는 눈물은 진짜 한 방에 딱 바로 큐하면 나와요? 뭐 큐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빌드업해 가야죠 근데 이게 제가 막 눈물이 아무래도 나는 건 아니라 그 캐릭터가 됐을 때 나와야 되는 거니까 나오는 거니까 그거 나오기 직전까지 가는 빌드업을 해놓고 슈트로 가죠 눈물 연기는 좀 어렵지 않은 편이군요 네 오히려 눈물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 클라우드 아트라스 찍을 때 저의 상대표가 너는 티어스틱이 아니고 드라이스틱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했었어요 오히려 눈물을 조절해야 할 정도로 네 저는 눈물을 흘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보통 근데 참아야 돼서 힘들죠 마지막 요거 하나 볼까요? 1127번 님이 멋붐이 느껴지는 배두나 씨 본인의 묘비명에 어떤 문구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도 예전에 묘비명에 김영철은 유언도 시끄러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미안합니다 평생 시끄러웠어 했는데 혹시 딱 한 줄 생각한다면 묘비명 괜찮은 삶이었다 그렇지 괜찮은 삶이었다 지금까지도 소파 서 굿 소파 릴리 굿 그렇죠 우리 멋분 배두나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짜 벌써 마칠 시간에 쓰여서 다 돼가는데 소개해드린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생굴무침엔 간장게장 보내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선곡표 꼭 확인해 주시고 일단 배두나 씨랑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아니 8400번님이 안녕하세요 조승우입니다 배두나 화이팅 아 이게 찐 조승우인지는 확인이 힘들지만 8400번님이 맞는지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일찍 일어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 맞아요 아침잠이 없어진다고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광고 당한 동안 제가 배두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유예린 선배님이 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어 유예린 뭐지? 다음엔 톤을 높일게요 좋은 하루요 선배님 듣고 계셨군요 고맙습니다 선배님 팬입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우리 유예린 선배님 그리고 1065번님이 다음 소위 시사회 초대권이 운 좋게 생겨서 다음 주에 전주에서 실무를 영접할 수 있게 됐어요 전주로 갑니다 전주로 가요? 네 전주 갑니다 다음 주에 전주에서 당근김밥 먹으러 갑니다 농담이고요 거기 그것도 맛있군요 관객분들 만나러 아 맞아요 아까 맛집 추천은 제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그거는 너무 제가 너무 사랑해서 더 이상 줄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나와서 진짜 영국신 영국 특집할 때 모셔서 네 맛집 소개할게요 그러면 지금 전주 등등 많이 다니겠네요 네 일단 전주는 저희가 거기서 찍었어요 다음 소요일에 그렇죠 가야 되고요 전주에서 주로 찍었기 때문에 전주는 당연히 가서 인사를 드릴 거고요 지금 뭐 서울 일단 서울 위주로 잡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서울 전주 등등 아하 등등 잘 다녀오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진짜 하시는 건 금방 같습니다 마칠 시간이 됐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짧아요 시험 너무 짧죠 진짜 다음에 농담 아니고 진짜 영국신 영국 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피터랑 같이 꼭 해요 좋아요 저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그냥 급하면 부르세요 여러분 도로 아니고요 도타 뜻이 준비했으니까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요일 응원하고 여러분 다음 소요일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요일 많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밴노나 씨 우리 사적인 자리에서 또 만나기로 했고요 우리 끈이상 함께하죠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cheer up 양철이랑 두나는 이제 shut off